울진군은 축구 꿈나무들의 산실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중등 축구대회인 2021 축의 전국 중등 축구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직접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축구 페스티벌과 병행하여 개최되며, 전국의 축구 꿈나무 100개 팀 3천여 명이 참가하여 8월 중 12일간 울진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학부모 등 5천여 명이 울진군을 방문함으로써 울진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울진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선정된 울진군은 시원한 여름, 온화한 겨울과 함께 온천과 산림, 바다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춰 전국에서 선수들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울진마리시시, 흥부생활체육공원,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울진실내체육관 건립 등 최상급의 스포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전국여자야구대회, 울진금강송배 전국마라톤대회, 대한체육회장배 시 도대항 전국족구대회, 코리아컷 국제여트대회 등 전국 도단위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체육인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폭넓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울진만의 특화된 스포츠 관광 도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생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